제주도 여행 계획한 거 보세요 여러분 참 무서워요 이 정도 돼야 제이다 이거 보세요 이틀동안 이거 하고 있었대요 이틀때문에 가르쳐주신 분들만 나와주세요 여기있다 간다 들어가 맛있어 맛있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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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외 Judge 여기있다 나왓 제가 традицион 여기있다 더워 뭐해? 꼬맹이들 어디가서 유치꽃이 있는게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거야? 자 이건가 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제주도 놀러 왔는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옆에 누워있다가 이제 밥 먹으려고요 짜잔 이게 여기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산 시엔 칩스 이거 이게 생선이야? 떡이 나 빨리 맛있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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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 한개 남아 먹을 거 같아 양이 많지 않구나 정말 아니고 미쳤다 이거 깔라말이야? 응 우와 여기 접시가 장난 아니다 응 맛있다 우리 여기 접시 맨날 인사 먹자 꼬리 말꼬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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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이제 클리어 아니 방금 안 찍었어 재밌어 재미있어 그편 찍어주라 우리 돌아 가면서 못생긴 표현 무슨 Она 못생기면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 다음 혜정이누나 뭐가? 돌아가면서 못생긴거 너 해봐? 그만하자 이제 여기는 퐁퐁 녀석 방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스가 막고 침대 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가 방이 총 5개인데 방마다 액자가 한 방에 두 개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막아놨어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다행히 도겐 이리와 도겐 이리와 도겐 나 같이 치고 도겐 이리와 다행히 도겐 이리와 야 이리와 봐 거울에 갈아줄게 응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 너무 피곤 너무너무 피곤 오늘의 아침 배인 째 저 살 때 살 찐다고 커피 요리를 한 명 끊었었는데 놀러 왔으니까 신선한 단백질 왜 나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겐 이리와 왜 그때 우리 만든 거 어딨지? 뭐? 보스 처음에 한 거 난 너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 처음 봐 엄청 피곤해 보여 그럼 오늘까지 씻까? 나갈 거야? 근데 안 나가면 제주도 온 거야? 실감이 아니야 그래? 왜 해? 난 조식은 안 먹어 조식은 안 먹어? 조식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먹겠지 짜증 나겠지 감귤 발 안 가도 돼 아니 그 동물지요? 응 왜? 그건 갈 건데? 동물이 3마리가 있는데 굳이 안 가도 될 거 같아 아 그래? 힘들면 난 아점을 포기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면 그걸 가려고 했어 너네는 아점 먹어 너네는 체력이 많으니까 너네 다 갈 수 있잖아 진경이 어디? 응 나 잘게 잘자 진짜? 맞아 그냥 거의 수면 맛이었어 거기 뭐 막아? 거기 뭐 막아? 거기 뭐 막아? 금요일 가면 안 돼? 날씨가 안 먹었네 날씨가 안 먹었네 도담이 다 먹었어? 금토 도담아 아니면 근데 너무 시간이 못 올 거 같다 진짜 렌트카 찾고 그러면 여보 그런데 봐봐라 이거 이거 야 링키스 너무 맛있다 나도 나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앞에 발 한 번 할 거야 완전 완전 생선 엄청 좋아해가지고 앞에 추워 보는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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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알见 조금 잘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찌야 밖에 샛소리 들리지 샛소리 제주도 놀러 온 거야? 맞아? 여기가 어딘지 있는지 알아? 저희 집은 창밖에 바다 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풀도 있고 그러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고 새롭고 좋아요. 여행 온 기분 여행 온 기분이 너무 들어요 여기 옆에 바로 있는 드레스룸에도 풀이 날아다니니까 이런 거 보는 것도 좋고요 보스야! 보스야! 도토미! 부스야! 보스야! 보스야! 와줘요! 엄마 와줘요! 떠나자! 간다 간다! 잤어? 그럼 잘 될게 아니 나 자길 잘했어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어 바퀴 바람이 좋아요 음 풀 냄새 진짜 우리 여수에서 왔으면서 도시에서 온통 간다 어차피 여기서 올라가야 돼 안주 보스 아나? 나는 반쎄오 그러면 언니 아 돼지고기 들어가는구나 소고기 양지살국수 하나랑요 똠양꿍살국수 하나랑 분짜 하나랑요 반쎄오 하나랑요 모닝글로리볶음 죄송한데 좀 모닝글로리만 안 돼 아! 그렇게만 주세요 소고기 양지살국수에 고수 빼줄 수 있어요 네네 안 돼요? 아 모닝글로리만 안 돼요? 어어 쌀국수 와 좋다 제발 제발 왜? 진짜 세트는 처음 나와? 어 누나 사진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우와 쌀국수 똠양꿍살국수 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떡념도 맛있어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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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로 먹지마요 아니 나 쌀국수 좋아해 진짜 좋아요 아 이거 먹어 이렇게 노력해봐 뭔지 알지 아이스크림 수는 거 누나는 절대 밥을 먹을 수 없겠는데 아니 아니 누나 혹시 틀리네요? 내가 너무 불편하게 싸줬나 응 맛있어 빠삭빠삭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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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맛있다, 진짜. 한 번 깜짝이야, 아저씨. 조각하는 중. 아, 맛있네. 근데 한쪽으로 씹었어. 근데 무언가 진짜 맵다이. 한쪽으로만 씹어서 맛있다. 여기가 이름이 뭐였더라? 새별오름? 새별오름이라고. 짜잔. 이렇게 했어. 더빈, 더빈야. 버추야, 엄마는 버추 살아있래. 엄마는 버추 살아있래. 그래서 지금 도진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지? 네. 이게 뭔데? 귤농장. 진짜 언니들 너무 대단하다. 몇 번 말했을까? 진짜 언니들 솔직히 도진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해 관심이나 있긴 해요? 아니야, 나 알아. 난 귤농장. 이번에 도진이가 가고 싶은 데가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아니, 알아. 감귤반 얘기만 도대체 나 진짜 10번 이상 들을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알아. 알아. 아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운전을 하면서 네가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너가 카페를 먼저 가고 싶을 수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진짜 그런, 너가 동물 밥 주러 가는 거 알아. 너 정말 도진이가 가고 싶은데 내 관심이 있긴 하니. 여러분, 지금 동물 밥 주러 가는 거였어? 응. 귤농장 간다며? 거기에 가고 갔을 때야. 대단해, 진짜. 야, 묶어서 말하지 마. 나도 귤농장 가는데, 거기까지 인식을 했어. 귤농장 가는데 귤을 안 캔다. 귤농장 가는데 귤을 안 캔다 까진 거야. 언니, 무슨 AI야? 인식을 해야지. 이해를 하냐고. 몇 번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야, 귀 열어봐. 시리얼 번호 있는 거 아니지? 정보 인식해 줘라. 근데 뭐야. 목이 전부터 얘기했지. 포니 밥 줘야 된다고. 포니 밥 줘야 된다고? 네. 알았어. 얘들아, 나의 제안. 손 소독. 뭘. 형, 누가 해 주시는 거야? 기가진이. 이거? 기가진이. 이게 뭐야? 아니, 기가진이 나라 해줬다. 한 번만 해도 나도. 너가 성경이한테 기가진이 부르면 성경이한테 대답해 줬어. 근데 뭐라고 했지? 기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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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무대를 느꼈어요. 어떻게 했는데? 기가진이 몇 분 남았는지 알려줘. 2분 남았어요. 기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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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되니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잠바거든요. 그래서 이불 잠바를 입었어요. 일 aja. 어서쁘게. compominion personalized 건강해 주 건 전. 어린 Warm Te developer. 어린앤자 게스트하우스. 가 그다음. 여기는 강귤 밭이에요. 강귤 밭이에요. 여기 어린 양자? 우리 Adding Boys a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어린왕자 방질주스 나도 나도 가공에 조금씩 덜어서 주시면 되세요 리필 계속 가능하셔서 리필랑 반납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리필 해질녘이 오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 누구예요? 까꿍 손이 어딨어? 버티야 응 안녕 안녕 무서워? 응 자꾸 온천에 온 것 같네 진짜 한 대구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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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a 동생이 지금 구워주고 있어요 손 조심해 언니 맘 아프니까 괜찮아요 안 되겠어? 언니가 할까? 저희요 우리 맛있어? 으악 여기 먹어볼까? 음 이거 먹어볼래? 먹어봐봐 나 혼자 다 먹는 것 같다 싫어? 안 먹어? 싫어? 안 먹어? 그거 주래 안 먹어? 너 먹으래야 돼 먹어야 되는데 떴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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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다 먹는 것 같아 나 혼자 다 먹는 것 같아 나 혼자 다 먹는 것 같아 밥 우리 먼저 먹자 아 온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깍새우 이건 저는 안 먹지만 마늘치킨 내가 처음 만났어 너 몇 번 맞어? 나 한 번 나 적어도 두 번 이상 가는데 지금 세 번째도 가 지금 세 번째도 가 오늘 열심히 놀았고 벌써 제주도 이틀이 흘렸어요 지금 7일 중에 이틀이 흘렸고 시간 진짜 빨리 새벽 2시입니다 애들 밖에서 위대한 개측이 보고 있는데 편집하려고 들어왔어요 편집은 빨리 끝내고 제주도로 왔었어야 되는데 저처럼 일을 미루면 놀 때 확실히 놀지 못하고 이렇게 엉성해지는 겁니다 일단 편집을 해볼게요 안녕 오살록에 왔는데 강아지도 데려가려고 이렇게 사진 갖고 왔어요 이거 토비도 여러분 오살록에 왔어요 미얀뱅이 토비도 오살록에 왔어요 오살록에 왔는데 오살록 카페에 왔는데 여기 쯔씨 먹어볼까요? 마치야 일부러 사링 무슨 맛인지 설명 좀 녹차맛을 먹는 느낌 녹차맛을 먹는 느낌 도진이 대회 계획 진행 축하? 그래 그걸로 계획 축하 오십니다 계획 축하 도진이의 계획을 축하합니다 여보 한 입 먹어 조진아 아기 뿌잉 뭐하는건데 조진이 축하해 조진이 깊게 졌다 조진이 깊게 졌다 내가 한번 여기 안에 오면 녹차가 있어요 저 꽃은 뭔데 저렇게 동서남북처럼 생겼지 녹차랑 딸기랑 자 차 마신다 젖지 말고 먹는거 같은데 되게 맛있다 티백하고 달라 그래 나도 먹어봐 언니 이거 맛있어 아니 얘들아 이거 녹차 티백 티백 먹는거랑 맛이 달라 여기꺼 다 맛있다 상큼상큼 나 이거 사가고싶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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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게만 이거 산책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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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dire기 경배된 가세요 유이 도달아 가자 녹차 맛이에요 눈부셔 죽겠다 너무 예쁘죠 녹차 냄새가 나나? 모르겠어요 돌려있어야 되나? 응 이 꽃은 뭘까요? 이 꽃도 너무 예쁘다 응 운동초래서 좋아요 남은 주님과 함께 단독문을 보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장 여기는 이거는 이거 오늘의 시장 도달이 도달할 수 없는 도달 두 번째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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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 으아, 고마워. 자, 고마워. 자, 고마워. 다행히 가게. 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나도... 와 여기 되게 멋있어 이 바다야 바다, 이게 뭐야? 열어봐 왔다! 제가 여수 사는데도 제주도 받아보면 또 기분이 좋네요 멋있죠? 밥 먹으러 왔어요 애들은 햄버거 사고 저는 그거 뭐지? 김만복 김밥 먹으려고요 소식 중이니까 예쁘다 보세요 어우 추워서 여기는 얘들 거 햄버거 그리고 제 거 김만복 김밥 이게 밀크인 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갈릭 감자 맛있어 색깔이 약간 갈릭 감자? 어 갈릭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땅콩이 진짜 맛있다 이거 땅콩이 응 갈릭 이게 갈릭이야? 응 여보 여보 성경 차키 들고 있는 사람 응 응 맛있다? 응 어? 차키 어디있지? 뭐지? 입만 봄 입만 봄 대충 한 소울이네 수업 응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